버스나 택시기사가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건 승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데요. 특히 개인 사업자인 개인택시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실제 대전에서 개인택시기사가 운행 내내 영상을 보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대전문화방송 김성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승객을 태운 택시기사. 귀에 무선 이어폰을 꽂은 채 영상에 집중하고 정지 신호에서는 댓글까지 확인합니다. 주행 신호를 받고 출발하면서도 휴대전화를 만져 다음 영상을 틉니다. 목적지까지 가는 20분 내내 이런 상황은 반복됩니다. 승객들은 불안합니다. 최근 3년간 버스나 택시기사가 휴대전화를 조작하다 발생한 교통사고는 150만 권, 3명이 숨지고 230여 명이 다쳤습니다. 하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운전할 때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영상을 볼 경우 범칙금 최대 7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그나마 법인 택시나 버스 회사들은 자정 노력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업체나 승객의 민원이 있으면 개선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인 사업자인 개인택시는 경찰 단속이나 국민신문고 등에 신고하는 것 외에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습니다. 개인은 좀 그런 안전관리 측면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개인택시 종사자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만 받는 교육은 없어요. 한편 운수 종사자가 운행 중 영상을 볼 경우 최대 500만 원의 벌금과 자격 취소까지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돼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